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토플 프리패스 내 인강 점유율 1위 강사 크리스틴 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기출 인사이트 2월 달 거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요새 좀 쌀쌀하죠. 저 막 그 추위 이런 추위 뭐라 그러지? 그 봄빛 추위? 샘빛 추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꽃쌤 추위. 꽃쌤 추위. 요새 약간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어떡해. 꽃쌤 추위 때문에 많이 추우시기도 할 텐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라는 거. 근데 이제 속으로 너무 건강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추우시지만 따뜻하게 안 해서 인강 들으시면서 좋은 결과 맞을 때까지 함께 조금만 더 연습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선 난이도 천평. 늘 그렇지만 나 서프라이징 해. 8 이번 달에도. 8인데 8이라고 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심리학 관련, 동물학이긴 하지만 심리학과 관련된 느낌으로 실험이 하나가 들어갔어. 어떤 달이든지 실험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어렵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어렵고 늘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는 거 들어보셔도 샘이 실험 들어간 달은 그냥 전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실험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주제 분석은 역시나 서프라이징 생물학 40% 그리고 예술 나왔고요. 그리고 천문학이 20%. 천문학이 그동안 좀 안 나오다가 이번에 원래 비율만큼 나왔어요. 천문학이 원래 사이언스 분야에서 생물학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요새 예술에 밀려서 잘 안 나오다가 이번 달에 다시 좀 나오도록 했어요. 그 외 것들 조금씩 나왔고요. 여기서 2월 달에는 시험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개만 보도록 합시다. 그 바이올러지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바이올러지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렇게 동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바이올러지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약간 사이클로지 심리학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어가 뭐였냐면 침팬지에서 얼트리즘 그래가지고 얼트리즘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타주의? 이타주의라는 게 뜻은 뭐지? 이타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베네핏을 받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되게 측은하게 느끼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침팬지도 사람처럼 선을 갖고 어떤 내가 받으려는 상이라든지 이거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동물이고 우리 마음속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실험을 하겠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넣는 포인트인데 그 전에 한 개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이클로지 같은 경우는 심리학 관련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포미리, 사회순우, self-inhibition, 자기역제 등등등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심리학 관련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관련 개념은 이거는 특징이지 않아. 왜 특징이지 않아? 특징을 말하려면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 뭔가 빼겨야 되거든. 하지만 이거는 특징이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적인 개념들은 뭘로 증명하려고 그럴까?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형화하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심리학 개념이 들어가고 그 개념에 대해서 브리프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 브리프한 설명을 서포트하기 위한 예시가 뭘로 들어간다? 실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험 듣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 실험을 설명을 한 번 해드릴게. 얘도 침팬지고 침팬지를 거의 사람처럼 그려놨어. 침팬지고 얘도 침팬지야. 여기 안에는 주스가 있어. 주스 얘 뭐하겠어? 열라 먹고 싶겠지. 그치? 그런데 이 주스가 이 벽 바깥으로 있어. 이게 자기 손을 뻗으면 안다. 그런데 밖을 쫙 보니까 여기 툴이 있어. 툴 중에서 여기 막대기가 있고 지푸라기 같이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기를 내가 받으면 저 주스에 툭툭 건드려서 나 마실 수 있어. 침팬지가 이 정도 지능은 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애 보고 그거 툴 달라고 손을 막 내밀어.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 동영상이 이렇게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침팬지 엑스프레멘터 이런 거 찾아보면 진짜 이 안에서 침팬지가 정말 너무 갈고 가면서 손을 막 이래. 제발 나에게 막대기를 달라며. 그러면 얘는 이 막대기를 주더라도 이 주스를 얘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마실 수도 있긴 하지. 하지만 얘가 다 마셔버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베네핏을 갖지 않고 그냥 얘가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냐 이거야. 정말 얘가 원하는 막대기를 주냐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실험이 진행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실험이라는 게 항상 예외의 상황들을 갖다 다 배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예외의 상황은 뭘까? 만일에 침팬지가 그냥 본능상 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본능상 다른 침팬지가 손을 내밀면 그냥 아무거나 주는 애면 어떡해? 습관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얘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다 증명을 해야지 이타주의를 갖다 증명을 하는 건데 얘가 그냥 손만 내밀면 얘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주는 애면 어떡해? 그래서 실험을 두 가지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야. 첫 번째 실험은 밖에 있는 원숭이가 얘가 주스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다 가렸어. 가려서 얘가 손을 내미는 게 무슨 의도인지 몰라. 알겠지? 뭔 소리인지. 만일에 얘가 손을 내민다고 그냥 원래 본능대로 물건을 건네주는 애면 이래도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도구 중에서 맞는 도구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막 줬겠지. 이해됐어요? 얘는 그냥 손 내밀면 아무거나 막 준 게 되는 거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한국말로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밖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말했지만 이게 정말 여기 툭툭 건드릴 수 있는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개가 뭐냐면 스트로어. 스트로어 같이 지푸라기 같이 툭툭 못 건드려요. 힘이 없어서. 그걸 갖다 각각 한 거야. 그럼 여러분 결과치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타주의가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맞는 툴을 줘야 돼. 아무거나 줘야 돼. 맞는 툴을 줘야지. 그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아무거나 막 줘야지. 안 보이니까. 얘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됐어요? 결과치가 정확하게 증명이 됐어. 보시면 여기는 맞는 툴을 갖다가 거의 이 정도 맞는 툴을 갖다가 이 정도 50% 넘게 맞는 스틱을 줬어. 하지만 그 정도 훨씬 더 적게 스트로어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툴 중에서 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줬다라는 이타주의가 증명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정말 막 준 상황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슷비슷하죠. 50대 50. 이해됐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이거를 갖다 주는 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알고 줬다. 얘가 주스를 먹으려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맞는 걸 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실험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막 correct tool, incorrect too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들은 건 다 correct ear 밖에 못 들었대. 약간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한국말로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침팬지 이타주의야. 이타주의라는 거는 실험을 통해야 돼. 이건 심리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럼 실험이 들어갔는데 보이는 상태, 안 보이는 상태 두 가지로 진행을 해야 돼. 왜? 얘가 정말 이타주의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보이는 상태여도 만일에 이게 50대 50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이타주의로 준 게 아니라 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원래 그냥 막 주는 거야. 본능적으로. 하지만 보이는 상태에서는 뭐 했어요? 충분히 많은 퍼센티즈를 맞는 도구를 줬어라는 건 얘는 얘가 스틱을 필요하다는 걸 아는 상태로 얘를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의도로 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 얘기는 즉, 얘는 이타주의가 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어떻게 한 거야? 안 보이는 상태로 준 거야. 이럴 때는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준 거지. 그럴 때는 50대 50 정도로 나타났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실험이 맞다라는 거야. 뭐를 위해서 이타주의에 대한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영어로 들을 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실험은요. 기본적으로 어려워. 정말 이걸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다 놓쳐버리거든. 이럴 때는요. 중간 부분에 이 실험이 1분 정도가 진행이 될 거야. 대부분. 왜냐하면 실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험 과정 들으려고 괜히 그러다가 중요한 거. 결국 그 실험 과정은 시험 문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실험에서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이 실험의 목적과 결과만 들으시면 돼. 이 실험의 목적과 결과. 근데 목적도 괜찮다. 안 들어도 왜? 실험의 목적은 뭐겠어 당연히. 주제의 어휘일 거 아니야. 주제의. 실험의 목적은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셔야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해 실험 과정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냥 마음을 비워. 어차피 다니고 못 들으니까 마음 비우고 뭐만 기다려. 결과만 기다려. 알겠지? 결과 같은 경우는 뭐 result 이럴 수도 있지만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average라는 표현 같은 거 잘 들어가. 여러분 average는 뜻이 뭐죠? 평균이라는 거지. 아니 왜 결과에 평균을 집어넣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실험을 돌릴 때 한 번 딱 실험하고 어 나는 가로브 실험이야. 난 실험의 천재야. 나 한 번 돌려도 완벽한 결과치야. 이래? 아니죠. 실험 구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해. 여러 번의 실험을 돌리지. 첫 번째 실험에서는 50%예요. 두 번째 실험에서 70%예요. 세 번째 실험에서 40%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더 정신이 줄어라. 막 40에 50에 이게 못날리야. 그럼 이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뭐 만들어? 뭔가 숫자가 열거될 때는 평균치는요? 이렇게 들어가. 그 평균치가 결과를 가르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할 수 있겠어? 시험 치러 가서? 할 수 있어. 왜 못해. 아예 모른 상태로 실험 뜨면 정신을 줄 놓치는 거지만 훈련을 해서 나는 실험 과정은 어차피 난리는 패고 결과는 들을 거야. 결과 들으려고 딱 집중했는데 뭔가 숫자가 열거돼. 오케이 그럼 나 평균만 들을 거야. 이러면 들을 수 있어. 그거 갖고 세부상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추러 문제, 구조 문제는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게 정리할까? 실험은? 이런 게 들어갔어. 지금 이 침팬지 실험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쌤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막 이러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심리학에서 특히. 실험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험 어차피 못 들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결과만 기다려. 하지만 결과 표현이 리솔트뿐만 아니라 에버리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라고 난 다 말씀드렸어. 알겠죠? 다음 것도 볼게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요 근래에 제가 기초 인사이트에서 에스트로미를 별로 정리한 적이 없는데 이번 달에 그래도 에스트로미를 몇 개 나왔어요. 시험이 두 번 밖에 없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 델타 온 마스가 나왔네. 마스 그러면 우리 이웃 사촌인 화성 가르치죠. 영화 있잖아. 더 마샨 영화 있잖아. 그치? 난 너무 재밌었는데. 그쵸? 그 마스 같은 경우는 항상 달 다음으로 사람이 정복하고 싶은 행성 중에 하나지. 왜 그럴까? 가까우니까. 사람이 변태도 아닌데 우선 명왕성부터 정복하자. 이러진 않잖아. 먼 데부터 정복하고 가까워지자. 이게 아니잖아.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선 정복을 하자. 그래서 마스를 지금 집중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상식이죠.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딘 행성은 어디밖에 없어요. 달밖에 없지. 테크닉거리 달이 행성은 아니지만 지구 외에 사람이 땅을 디딘 데는 달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스는 아직 사람이 간 적은 없는 거야. 더 마샨 이건 영화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 제가 아카데믹 리스닝 기초에서 버락 오바마 연설문에서 내가 이거 설명드리는데. 그 마스 로 미국에서 나사가 사람을 쏴 보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젠가 마스에 도착할 거야. 그 맷 데이먼처럼. 이게 뭐냐면 지금 나사에서 진행하는 리에너자이징 프로젝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마스에 대해서 배경으로 그냥. 스카치라고 불리는 브라더스. 얘는 쌍둥이야. 쌍둥이를 고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명 쌍둥이는 지구 나사에 살고요. 한 명은 지금 마스로 가고 있어. 한 광속 몇백만 년으로 가면 한 20년 후에는 도착하려나. 어쨌든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스카치 우주에 떠돈 지금 마스로 가고 있는 스카치이 자기 생체의 리듬을 기록을 하는 거야. 그거를 뭐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나사에 살고 있는 자기 쌍둥이 형이랑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계속 연구를 해봐서 이거 사람이 마스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컨디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쌍둥이를 일부러 고르는 거야. 왜냐하면 비슷한 컨디션인 사람들 두 명을 비교해야지 결과치가 나오잖아. 재미있지 않아 이런 거? 나만 재미있나? 미국이 핵심 과제로 놔둔 게 뭐냐면 20년, 30년 안에 사람이 마스에 가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왜 굳이 마스에 가서 살아야 되지?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 항상 뭐 쓸데기 없는 거에 뭘 투자하고 그래야지 점점 기술이 개발하고 산업이 확장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선진국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간다는 거는 미국의 문화라든지 선진국만이 갖고 있는 그 여유로움과 창의력을 배우는 거야. 우리처럼 항상 2인자처럼 쫓기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좁잖아. 맨날 앞만 보고 달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선진국들을 리딩하는 컨트리들은 뭐라는 거야? 앞에 아무도 없는 걸 개척하는 나라들이지. 그러니까 그 나라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inspiration,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 significant project를 진행하시는 그만 얘기할게. 아니겠지? 그런 걸 난 가끔 꿈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설문 같은 거 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게 크리스틴 덕분 그만 얘기할게요. 그렇죠? 어쨌든 델타 그러면 또 뭐죠? 이 델타는 기본 단어니까. 삼각주라는 거지. 삼각주라든지 그 강 하루에 만들어지는 지천이라는 거. 지천 맞아? 지역? 뭐 이렇게 델타. 그럼 이게 뭘 얘기할 것 같아? 마르스의 델타가. 마르스의 강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본이요.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가정, 가설, 증거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알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야. 항상 마르스는 포인트가 그거잖아. 얘네 물 있었다 없었다 이거잖아.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이거잖아. 사람 말고 생명체. 맞죠? 그럼 보여드릴게. 보이질 않아. 아니 왜 나는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뿌경 거를. 이게 마르스야. 동그랗게 보이지? 여러분 그리고 약간 붉은 느낌 들려. 그래서 마르스의 닉네임이 뭐예요? 레드 플래닛이지. 그래서 레드 플래닛 이런 건 알죠? 그렇죠? 이거 표면을 한번 볼게요. 표면에 이런 곰보 자국 같은 게 많은데 여기에서 난 잘 모르겠어. 어디 느낌인가가 델타가 있대. 델타. 모르겠어. 내 눈엔 똑같아. 아무튼 델타가 있대. 델타가 있다는 건 이게 뭐라는 거야? 과거에 여기에 강이 흘렀다는 거지. 아니면 뭐조차도 바다도 있었을 수도 있지. 솔직히 화성에 옛날에 물이 흘렀을 거라는 흔적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르스의 북방부예요. 과거에 대서양만한 바다도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근거가 왜 그러냐면 근거 중요하죠. 근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마르스에는 상당한 양의 물이 존재해. 하지만 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얼음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가 녹았을 수도 있지. 실제적으로 과학 측정에 따르면 마르스는 지금 현재보다 과거가 더 온도가 높았다라는 증거는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만일에 온도가 높았다면 이 많은 양의 얼음들이 과거에는 물일 수도 있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이니까 퇴적층을 만들어서 델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지. 마르스에서 델타가 발견됐다. 그 얘기는 즉 이 마르스에는 거대한 양의 물이 있었을 수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 주장 잡으셔서 주제 풀으시고요. 그럼 주장 이론이니까 뒤에 서포링 에비던스 들으셔야지. 그 에비던스로는 물이 흘렀다는 흔적. 과거의 얘가 지금보다는 더 따뜻했다라는 증거. 이런 식으로 스크립이 쓰여지겠죠. 알겠지.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셔요. 이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랑 관련된 화성에 물이 있니 없니 갖고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이 있는 건 뭐에 대한 가능성을 또 가르쳐요.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이잖아. 배경 지식 확장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마르스의 생명체가 사느니 안 사는지에 대한 설명드릴게. 마르스의 생명체가 살까 산다는 건 좀 아니고 마르스의 생명체가 살았을까라는 거지. 왜냐하면 물도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럴 때 생명체가 살았었을까가 핵심이 되지.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맞죠. 생명체가 살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이렇게 갖다 대요. 화성암.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거든. The meteorite 운석. Meteorite that landed on the earth. 지구에 착륙한 운석이요. 화성암으로 우선 만들어졌어. 여러분 화성암은 되게 중요해요. 화성암은 무슨 돌이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돌이지라는 거는 마르스에서 지금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행성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행성이야. 그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가 만들어져. 여러분 탄소랑 아미노산이랑 결합이 되잖아. 그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작은 블락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산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클루야. 뭐에 대한? 생명체 유무에 대한. 왜? 탄소 흔적이 되거든. 탄소랑 아미노산 뭐가 된다고? 생명체. 게다가 그 meteorite 운석이잖아. 운석에서 게다가 말이에요. 나노박테리아가 발견됐어. 여러분 나노박테리아. 나노 알잖아. 나노 엄청 작은. 박테리아인데 굉장히 작은 박테리아가 이 meteorite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성급하게. 쌤 그러면 탄소에 나노박테리아 이거 생명체 빼박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역시 반박이 들어가. 여러분 이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반박이 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 야 운석이 화성에서 온 게 지구에서 떨어졌거든. 근데 지구에서 떨어진 운석이 화성암으로 만들어졌고 탄소에 대한 흔적이 발견이 되고 거기 안에서 나노박테리아가 발견이 됐어. 야 그러면 화성에 박테리아가 산다는 건 생명체가 산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박할래요? 이거 한 단어로 딱 반박할 수 있는데. Any idea? 없어? 뭐라고 얘기할래? 야 이 운석이 화성에서 진짜 왔다라는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화성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that's circumstantial이야. 상황적 증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오면서 Yes, I'm from Mars. 이러면서 온 거 아니고 자기가 뭐 Yes, I'm Mars. Marsha. 이렇게 쓰고 온 게 아니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르스로부터 왔다라는 느낌인 거지 그 뒤에 있는 다른 데인지 앞에 있는 데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반박이고요. 또 한 개의 반박은 뭐냐면 이런 나노박테리아나 탄소운적은요. 이 운석이 좋아. 좋다고 쳐. 그래 아주 최악 아주 우연의 일치로 얘가 정말 화성에서 온 게 맞아. 그래 인정해. 근데 화성에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게 되잖아. 대기상에 엄청 많은 게 바로 이 탄소란 나노박테리아야. 탄소는 대기 중에 왜 많아? 우리 지금 숨도 쉬잖아. 우리 숨 쉴 때 뭐 배출해요? 이상한 탄소 배출하지. 그거 탄소잖아.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 운석이 진공포장하고 온 게 아니잖아. 라는 거는 지구 대기에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 중에 있는 것들로 많은 오염물질로 얘가 탄소의 흔적이나 나노박테리아가 지구 대기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스크립이 쓰여져요. 한 번 더요. 천문학은 어떻게 쓰여줄 수 있어? 주장과 가설, 그거 서포팅하는 증거 이렇게 들어가요. 증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까여잖아. 까이는 이유까지 들으셔야 돼. 됐어요? 에스트로놈이 하나 더 나왔어. 이거 내가 엑소 플래닛 옛날에 설명한 적 있는데 이거 이번 연도에 제가 쓴 0단기 실전 교재 나오거든요. 그 교재에 쓴 건데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들어가? 그치? 흐뭇하게. 그쵸? 이거 이제 엑소 플래닛 그러면 이거 내가 뭐로 알았지? 이거 이제 기억이 안 나겠지? 이거 엑소가 사는 플래닛 아니야? 어 나 가고 싶다. 그치? 엑소들과. 그쵸? 엑소 플래닛 그러면 태양 외행성 가르켜? 태양 외행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라고 불리우는 거가 있어. 우리 은하의 작은 아주 아주 작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에만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 몇 개가 있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지. 마찬가지야. 우리 은하에도 이런 우리같이 태양계같이 이런 개들이 엄청 많아. 그럼 우리 은하가 수백억 개가 모여있는 게 바로 우주야. 우주는 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린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태양계 외까지 뚫어볼 수 있는 기술이 엄청 좋은 만환경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외행성들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됐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태양계 외행성? 이해됐죠? 그럼 늘 그렇지만 행성이 한 개씩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뭐가 궁금할까? 거주성. Habitability라 불리는 주거성 거주성. 이거 왜 궁금해? 그래야지 생명체가 살지. 우리 늘 궁금한 거 옛날 공상과학 영화도 항상 있으면 외계인이 우리 침범해서 막 별에서 온 그대 보면 김소영같이 생긴 외계인 너무 좋아. 뭔지 알겠지만 이런 거 아니야. 외계인이 있니 없니.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Habitability라 불리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Habitability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Atmosphere pressure 그래가지고 기압이 적답해야 돼. 기압이 왜 그러냐면 기압이 없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생명체에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물이 기압으로 눌러줘야지 그 표면에 존재하지. 기압이 없으면 물이 다 날아가버려. 뭔지 알겠죠? 적당한 양의 기압이 있어야 돼. 또 한 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당연히 물의 필수 조건은 기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Solid Surface.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서 있잖아. 이런 Surface가 있어야 돼. 만일에 이 행성 자체가 기체로 만들어져 있어? 솜사탕이야. 그럼 거기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Solid Surface라는 건 안에 충분한 중력이 잡아당길 수 있어서 표면에 생명체가 들러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 Like 지구처럼. 대체 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Habitability. 됐죠? 그리고 여기에 예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 앞에 지젤이라는 지젤인가? 이런 소의 외행성 이름 붙이는 거 있잖아. 뭐 마이크 101. 이런 식으로 발견되면 마이크 102. 이런 식으로. 여기 지젤인가? 이렇게 되거든. 그 이상한 이름의 소 외행성에 581D와 E가 있어. 이러면 또 이제 정신을 줄 아는 거야. 이게 또 뭐야? 막 이러는 건데. 여러분 그 천문학에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다? 웬만해서는 그냥 지구 밖에 떠돌아다니는 우주의 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Habitability가 굉장히 높아요. 주거성이 높아라는 거는 얘들한테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들은 적합한 양의 기압, 중력, 단단한 표면, 그리고 물의 흔적.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이렇게 스크립이 쓰여지겠지. 알겠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Habitability라는 개념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거야. 됐죠? Art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예술. 여러분 이거 뭔 것 같아? 월트 디즈니 누군지 알죠? 미키 마우스 월트 디즈니. 이거 뭔 것 같아? 피카소 누군지 알죠? 이 옆에 이거 뭔 것 같아? 버라 오바마 누군지 아시죠? 이거 뭔 것 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다 뭔 것 같아? 싸인이지. 싸인이지. 내가 지금 왜 예술 얘기하는데 싸인을 얘기하냐? 여러분 그 예술가들이 자기 그림에 싸인을 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진품. 내 거 위조하지 말라고 하는 싸인이지. 알겠죠?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성인이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거의 한 명밖에 없을 텐데. 괴태 알잖아 괴태.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예술가야. 듀럴. 알겠지? 이 듀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기 자화상과 판화라든지 그림 풍경화를 주로 많이 그렸어. 그럼 얘는 안타까운 게 원치 인기가 있는 화가였기 때문에 얘가 살아생전 만들어진 작품에 몇만 점이 다 위조를 해서 사람들이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자기 소설이라든지 자기 그런 글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의 직적죄 사건이나 사람들의 창의력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거든. 그 정도로 위조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당했던 남자이기도 해. 그래서 얘가 만든 싸인이 이렇게 들어가지. 싸인을 얘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싸인은 보통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길게 늘려놓은 느낌인데 얘는 약간 삼성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의 로고처럼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이름을 로고화시켜서 브랜드화시킨 그런 싸인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은 시험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런 걸 왜 했냐 이거예요. 왜 했다고? 예술품 위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예술품 위조를 영어로 뭐라고 해? Art forgery라고 부르지. Art forgery means 위조다. 그럼 여기서 배경지식 확장이요. 예술품 위조가 많이 성행될 거야. 이거 왜 할까? 위조 왜 하겠어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잘만 팔아넘기면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근데 요새 원체 과학이 발달돼서 위조 자체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처럼 봐서 우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봐서 이거 그림 똑같은데 모나리자 맞나 보다. 사고 보니까 나중에 모나리자에 눈썹 그려져 있고 이런 것도 사기당하고 이러지만 이게 현대 기술로는 Art forgery를 디텍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가 있을까? 아 여기 또 한 개. 죄송해요. 예술품 위조는 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 하는 거지. 이미테이션 위조 알아요? 근데 여기 약간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뭐라고? Partial reworking. 한번 더 시작. Partial reworking. 뜻 뭘 것 같아? 일부분만 손대는 거래. 서치에즈. 내가 어떤 그림이야. 모나리자야. 모나리자 딱 봤더니만 일부분이 약간 빛이 바래져 있어. 이거 이쁘게 하려고 여기다 약간 갈색으로 색칠해야지. 이거 위조일까? 수선일까? 이거 위조야. 특이하지. 알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본판에 손을 갖다 대면 무조건 위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Partial reworking만 해도 이건 위조다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디텍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뭐 있을까? 아까 말했죠. 듀러가 쓰는 signature. 집어넣으면 돼. 두 번째로 피그먼. 따라 시작. 피그먼. 한번 더 시작. 피그먼. 실전 수준이면 이 단어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지. 피그먼 그러면 색깔. 컬러에 좀 유식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14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17세기에 만들어진 안료로 14세기 작품을 갖다 그려낸 거야. 이건 또라이지. 애가 약간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린 거잖아. 뭔 얘긴데 알겠지. 이런 식으로 피그먼트의 생선 연도와 이 작품의 생선 연도를 들어 맞춰봤을 때 피그먼트가 훨씬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최근에 위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세 번째 엑스레이 뻔한 얘기지. 엑스레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트레인드 휴먼 아이. 트레인드 훈련을 받은 사람 눈이 가장 정확하대요. 정말 놀랍지. 붓질 이런 걸 보면서 다 알아낼 수 있는 위조 간별 전문가들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위조에 대한 말씀드렸어. 그 외 토픽들은 바이올리즈에서 그라스 이런 거 나왔는데요. 바이올리즈는 지금 이번에는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원체. 그라스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푸르러. 기분이 좋네. 그치. 그라스의 베네페. 베네페트는 뭐예요? 이익. 여러분 우리 풀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줄까? 뭘 줄까? 또 지금 방금 전에 막 뭔가 이렇게 뭔가 몽실몽실 막 수분이 맺혀있잖아. 그 근처에 있는 드라이업 안 되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소일리러전 여러분 소일리러전 또 뭐예요? 토양 침식되는 거지. 토양 침식 안 되게 홀딩해줘. 그게가 좀 뭐냐면 여러분 풀에 밑에 뿌리 있잖아. 뿌리는 뭐해? 토양을 움켜주고 있지. 그러니까 토양이 날라가거나 침식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끔 홀딩해줘. 그래서 그지 풀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토양 풀많은 데 이렇게 풀 들어가면 거기 있는 토양들은 되게 이렇게 약간 젓갈색의 되게 건강한 느낌으로 되게 젖어있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일리러전을 막아준다. 클린디에 당연하지. 얘 이상한 탄소 흡수하고 얘 풀이니까 산소 만들어주니까 색을 해주겠지. 쿨 디엔바러멘트 환경을 좀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 얘들은 그걸 이렇게 흡수해줘. 열을 갖다 많이 흡수해줘. 그러니까 그 도시 같은 데에서 열섬 현상 아시죠? 도시지역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무라든지 풀 같은 거 많이 하면은 그 지역의 열섬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치. 또 한 게는 또 뭐냐면 이거 반대로 그 지역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냐면은 너무 뜨거우면은 열을 흡수하지만 그 지역이 너무 차가우면은 그 토양이라든지 잔디 같은 경우는 열을 갖다가 좀 뜨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향도 있다. 얘기는 좀 뭐냐면 여러분 잘 때 말이야. 그냥 맨몸에 자는 게 좋겠어. 아니면 잔디 덮고 잔디 덮고 잘 일은 없겠지만 잔디 덮고 자는 게 따뜻하겠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장점들이 나라고 나오겠지? 여러분 다 끝났어. 2월 달 거 2월 달 별거 없었고요. 이번 달 거 핵심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실험 나왔을 때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문학 관련해서 간만에 다뤄봤어요. 그 바이올로지 등등등 나왔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시험치면 들리겠다라는 생각은 몽상이라 그러지. 몽상. 알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은 일어나. 토플이라는 시험이 그렇게 운에 매달리는 시험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좋으니까 어휘와 배경지식 강의는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캐쥬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큼 알아도 백과사전만큼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놓을 수 있는 문제 유형 며어프러치 방법 연습을 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터핏별강이 간만에 계속 예술 추천하다가 천문학 한번 추천해봤어요. 천문학이 원래 더 빈출이야 예술보다 요 근래 희한하게 예술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천문학 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천문학 같은 게 참 어렵거든. 왜 어려울까? 이거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세계야. 나 지금 우리 지구 하다못해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는 경제 원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주의 흐름 이거는 참 상상도 안 돼. 그래서 천문학은 배경지식 모르면 진짜 다 날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천문학은 많은 분들이 쌤 저 이거 천문학 나오면 완전 반타작해요. 저 너무 어려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그럴 경우는 저는 해결책은 한 개밖에 없어. 천문학 관련한 내용 많이 들으시는 것 밖에 없어요. 배경지식 많이 보고요. 어휘 많이 모자라서니까 그거 두세 번씩 돌려 들으시면 천문학을 자신감이 있게 돼. 그러니까 본인이 뭘 안 들려. 나 천문학 너무 두려워. 이럴 시간에 그냥 심플하게 천문학 강의 좀 뭐라는 거 한번 쭉 듣고 배경지식 좀 많이 좀 정리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천문학은 나의 친구 나오면 너무 감사 이렇게 되는 건데 맞죠. 여러분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 시험치러 가면서 제발 천문학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면서 시험칠 생각이면 아직 시험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렇죠. 꼭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나오더라고.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부족함 없이 모든 터픽들을 다루는 건 중요해. 터픽이 뭐가 빈출이니 몇 퍼센트니 이건 나한테나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한 번 두 번 칠 거 아니야. 그때 뭐 몇 퍼센트 이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쳤을 때 문학이 두 번 걸리면 여러분들한테는 100%인 거야. 문학이.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늘 꾸준하게 어떤 것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게 좋겠어. 알겠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 또 역시 기출 인사에 들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